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뉴욕시 대중교통요금과 교량 및 터널 통행료가 내달부터 또 오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버스와 전철 등 뉴욕시 대중교통 1회 탑승 기본요금을 현행 2.75달러에서 2.90달러로 5.5% 인상하는 방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또 버스와 전철의 7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33달러에서 34달러로 1달러 인상하고 30일 무제한 탑승권은 현행 127달러에서 132달러로 5달러 올리기로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MTA 익스프레스 버스는 기본요금을 현행 6.75달러에서 7달러로 올리고 7일 탑승권은 현행 62달러에서 64달러로 2달러 인상키로 했습니다. MTA 이사회는 새로운 대중교통 결제 방식인 옴니 이용자 우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TA 이사회는 이날 내달 6일부터 뉴욕시내 교량 및 터널의 통행률을 최대 10% 인상하는 안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와이스톤 브릿지와 로버트 케네디 브릿지, 트롱넥 브릿지, 베라자노 브릿지, 퀸즈 미드타운 터널 등의 통행률은 결제 방식에 따라 6%에서 10% 오릅니다. 뉴욕시가 수용할 수 있는 망명신청자 규모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인정하고 망명신청자들을 향해 더는 받아줄 공간이 없다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19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봄부터 뉴욕시에 9만 명 이상의 망명신청자가 유입됐고 현재 보호 중인 망명신청자는 5만 4,800명이라며 더는 뉴욕시에서 망명신청자 보호를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전단지를 남부 국경에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담스 시장은 망명신청자들의 쉘터 거주와 관련해 60일 규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쉘터에 머무르는 60일 동안 머무를 장소를 찾지 못하면 센터에서 쉘터 지원을 다시 신청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편 뉴욕시 곳곳으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은 전철에서 사탕, 과일 등을 팔면서 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머무를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칼 와이스브로드 교통이동성검토위원회 TMRB 위원장은 20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진행한 교통 혼잡료 관련 회의에서 특정 그룹의 교통 혼잡료를 면제하는 것은 곧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담할 요금을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교통 혼잡료 면세 대상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칼 TMRB 위원장은 이같이 밝히고 잠정적 교통 혼잡료 면제 대상 그룹으로 병원 방문 등 긴급 상황, 장애 운전자 등의 경우만 제시했습니다. 특히 MTA와 TMRB는 이미 교통 혼잡료를 면제해달라며 요청한 그룹이 지나치게 많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제노리버 MTA 회장은 뉴저지 등 맨하탄 외곽에 거주하며 뉴욕시로 출퇴근하는 이들에 대한 면제를 고려해보겠다고 답한 상황입니다.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 행사를 다음 달 26일부터 열흘간 실시합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8월 26일부터 9월 4일, 10일 동안 학교 수업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는 6.625%의 주정부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가 백투스쿨 판매세 면세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백투스쿨 면세품목은 연필이나 공책 등 각종 학용품, 물감이나 붓 등과 같은 미술용품, 참고도서, 지도, 지구본 등 교육 관련 자료, 3,000달러 미만 컴퓨터와 1,000달러 미만 컴퓨터 관련 제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장비 등입니다. 지금까지 뉴욕 기독교 방송 CBSN 종합뉴스 제작 김기훈, 진행의 이도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